소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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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린 양배 소년, 소년, 어린 양배 한글자막 by 한효정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가운데 은혜가 왕노릇하는 삶을 살다가 오늘 축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 강단에서 선포되는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고 더 큰 나중 영광의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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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가 2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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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송가 2장